3, 2, 1 숙보 요즘은 아아 보다 아샤추, 아망추 무더위 속 대용량 음료 인기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소쿨 드렸습니다. 10시를 날리는 헤드라인. 요즘은 아아 보다 아샤추, 아망추, 무더위 속 대용량 음료 인기였습니다. 올여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음료 아샤추, 아망추 뭔지 아시나요? 아샤추는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거고요. 아망추는 아이스티에 망고를 추가한 겁니다. SNS에서 커피 대신 마시기 괜찮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너도나도 이 메뉴들을 줄줄이 대놓고 있습니다. 뭐 괴식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래도 맛이 일단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것들이지만 살짝 바꿔서 마셔보는 거. 또 밤에는 커피 마시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에어컨 아래에서 아망추 이런 걸 대용량으로 때려 마시면서 배 텐 들으면 소소한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쉿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혜은씨가 하도 마이크 열리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오늘은 킹받는 주변 사람들의 킹받는 상황을 제보해 주시면 연기로 맛깔나게 살려서 소개해드리는 코너 야너 아웃으로 함께합니다. 지혜은씨와 함께할 거니까 아웃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고발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수요일 배 텐 홈페이지에 또 남겨주세요. 수다 자중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반가워도 자중해 지혜은 자중해 오고 있습니다. 배 텐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022님 배디 퇴근 뒤에 야식 드실 건가요? 저는 퇴근하고 지금까지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오랜만에 야매추 해주세요. 파리에 있으면서 제일 그리웠던 한식은 뭔가요? 슬프지만 이번에 정말 프랑스 가가지고 파리에 있었다기보다 파리 근교 우리나라 치면 경기도 지역에 있었는데 프랑스 음식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거의 한식 배달도시락 위주로 먹었고요. 그래서 한식이 엄청 그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식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육이 최고죠. 여러 가지 한식이란 건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같이 먹는 게 좋은 거니까. 새벽공기조타님 갱년기라 그런지 발이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 안 틀면 잘 수가 없어요. 이번 달 전기수에 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는 발이 뜨거워지나요? 그건 몰랐는데요. 아니 뭐 근데 여름에 그래도 틀어야죠. 여름에는 이거 에어컨 안 틀고 너무 더운 채로 막 열대야에서 잠 못 들고 막 그러면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숙면을 취한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조금 쓰시고 나한테 투자한다. 딴 걸 좀 아끼시는 게 낫죠. 이다영님 남편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두 아이들까지 잠들었네요. 오직 저만의 시간에는 라디오를 들어요. 행복하게 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정경우님 버스 타고 가는데 평소에 배텐 틀어주던 기사님이 오늘따라 라디오를 안 틀어주세요. 핸드폰 배터리 5% 남아서 간당간당한데 당당하게 기사님께 가서 배텐 틀어달라고 할까요? 저도 부담스럽네요. 기사님 배텐 틀어주세요. 근데 기사님 왜 손절하셨을까요? 드디어 정상적인 버스가 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2661님 내일 광복절이고 금요일 휴가라서 부산에서 퇴근하고 4시간째 운전해서 서울 가는 중이에요. 피곤하네요. 힘 좀 주세요. 부산에서 4시간 운전했는데 아직 근처에도 못 오셨나요? 자 조심조심 운전하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너 아웃 코너와 함께할 분입니다. 놀리기 딱 좋은 타격감 좋은 여동생 같은 연기 천재 지혜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아니 안 본 동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빠진지 모르겠는데 너무 여름이라 땀을 많이 빼서 그런가? 채팅창황도 지혜은 다이어트 자중에 너무 마른 것 같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다 읽어주니까.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건데 잘 있으셨죠? 잘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유희관씨, 이무일씨, 김풍씨 이렇게 세 명의 스페셜 DJ와 함께했는데 처음 코너를 맡아서 헤매는 분들을 코너직으로서 잘 이끌어줬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누구랑 제일 잘 맞았어요? 한 명 고른다면? 토크가 잘 되는 건 김풍 작가님. 김풍? 저희 친구입니다. 78년생 친구. 최악의 세대랑 잘 만나는 분이에요. 7, 8년생 분들이랑 제가 잘 맞는 거. 토크가 좀 통하는 것 같죠? 네. 토크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배성재 대 김풍이면 김풍이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네? 그냥 써있는 글 읽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없을 때 배신 때리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제가 누구예요? 뭐 누구예요? 지혜은이지? 저 의리녀예요, 의리녀. 아, 의리녀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배성재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다섯 명에 지은 그 걸그룹 하이벌 광고가 천만 뷰를 뚫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볼 때만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지영이가 우리 베테멤버 지영이가 갑자기 카톡으로 저 광고를 강남역 한복판에서 봤다고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하이벌 광고를? 라벨 파이벌. 아, 그거를 강남역 한복판에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게 뭐야?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요. 언니 내가 봤다고 해서 이게 어딨어? 강남역 한복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빅스타야, 빅스타. 그리고 혹시 제가 파리가 있는 동안 올림픽 기간에 딱히 업데이트된 굴욕샷 이런 거 없나요? 전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챙겨볼 거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안 그러면 공개 촬영 갑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뮤비 넣었다며? 전에 보셨던 거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네. 어, 그 2탄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뭘 아니에요, 자꾸? 아, 2탄이 나왔어요? 전혀 보셨다 그거예요. 지금 생방이니까 안 보고 끝나자마자 보겠습니다. 아, 치즈 2탄. 아니요, 아니요, 전혀. 짤이 근데. 네. 아, 진짜로. 이게 뭐예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벌개요? 약간 뭐 이렇게 호런가요? 네, 호러, 호러 느낌이에요. 호러 버전이에요? 네, 호러 버전이에요. 와, 근데 진짜 안 무섭다. 지금 무섭다. 지금 눈욕은 무섭다. 그래요? 여기서 싹쳐 나올 뻔했는데. 그래요. 관우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그 배텐도 지혜은 출연하는데 천만 뷰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를 머금던 바다의 후속 버전 뮤직비디오 불꽃놀이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호러 연기, 흑화돼서. 연기 칭찬 댓글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에피소드 없나요? 이거 찍었을 때? 아, 이때 같이 이 뮤비를 같이 찍느라고 두 편을 찍느라고 진짜 빡빡했어요. 스케줄이.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입술 장면이 많아서 가지고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벌벌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다에서.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막 제주도 음식도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표정이 진짜 약간 그... 못 먹은 사람. 못 먹고 열받은 느낌? 못 먹고 일만 하고 열받은 느낌? 추운 느낌? 네. 자, 아무튼 베텐도 여름 가기 전에 지은 씨랑 공포 특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제가 또 이제 공포 매니아가 됐잖아요. 이제 매니아예요? 네. 제가 이제 또 심계... 심야괴담에 또 고정이시고. 네. 그러니까 매니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약간 공포물에. 아, 어지간한 건 나 이제 놀라지 않는다? 네.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담령이 생겼어요. 그래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우님. 만약 예은님이 라디오 스페셜 DJ를 하게 돼서 게스트로 친한 분을 모셔올 수 있다면 어떤 분을 모셔오고 싶은가요? 어, 일단 아영이는 나왔으니까 수지 언니도 한번 재밌을 것 같고요. 이수지 언니. 수지 씨. 또 제가 오늘 가비 언니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가비 언니나... 가비 씨. 네. 그리고 또 선빈 언니, 이선빈 언니도 제가... 남자 게스트는 없나요, 혹시? 김원훈 오빠. 원훈 씨. 김원훈 오빠도 좋을 것 같네요. 지석진 선배님. 지석진 씨. 자, 아무튼 나중에 또 제가 어디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죠. 자,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하는 사람 다 고발해 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 드리고 같이 화도 내주는 코너입니다. 샤은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카랑카랑 님이 보내셨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직업과 어울리는 상냥한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됐는데 가끔 저를 애 다루듯이 해서 화가 나요. 자기야, 별일 없었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더 살찐 것 같네. 짠, 내가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왔잖아. 그래서 선물 사왔어. 모자 샀다? 너무 잘했다. 우리 성재 참 잘했어요. 최고예요. 우쭈쭈 우쭈쭈. 어, 이거 나랑 깔맞춤 해가지고 커플템으로 산 거야. 어때? 오구오구, 그랬떠요? 잘했어요, 우리 성재. 안목이 최고예요. 참 잘했어요. 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까지지? 이거 좀 까질 수 있어? 어이구, 우리 성재 이런 것도 못 가면 어떡해요? 내가 까줄게요. 자, 우구우구. 많이 먹어. 제가 세 살 위나, 세 살이나 위인 오빠인데 애 다루듯 하니까 기분이 묘하지만 뭐 보살핀 받는 것 같고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화가 났을 때입니다. 잠깐만. 이거 뭐지? 어제 잔다고 해놓고 용국이랑 술 마시러 간 거야? 아, 그거. 나 진짜 잘나고 누웠는데 전화가 용국이 형한테 와가지고 자, 조용.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지금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쳤어. 거짓말 쳤어요, 안 쳤어요? 거짓말 쳤어.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저한테 죽어야겠어요, 맞아야겠어요? 죽어야겠냐고, 맞아야겠냐고! 갑자기 존댓말하고 차분하게 화를 낼 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징징대고 투덜대는 게 좋겠어요. 여친이 무서워요. 이야, 선택지가 잔이네요. 죽어야겠어요, 맞아야겠어요. 죽어야겠어요, 맞아야겠어요. 와... 맞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일로 유치원식으로 아이 다루듯이 하니까 완전 그냥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음... 채팅창에 1톤 어린이 혼나야겠죠? 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1톤 어린이... 네. 아무튼 사연처럼 남친이 뭔가 거짓말하고 놀러갔다. 어머... 이런 거 질색인가요? 어이, 질색이죠. 거짓말하는 거 자체가 질색이죠. 아니, 근데 이제 남친이 술 먹고 이런 거를 여친이 싫어하면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술 한 잔 하러 조용히 나가서 작다고 하고 그 정도도 화납니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아... 말하면 되는데. 음... 그렇구나. 네. 너무 이제 늦으면 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여친은 자고 있으니까 그때 카톡 보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래도 턱 하나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연인 관계면. 아, 그래요? 추궁하는 스타일인가요? 만약에 이런 거 살짝 걸렸다. 걸렸다? 응. 그럼 왜 거짓말했어? 그럼 왜 거짓말했지? 아, 그냥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그때 톡 보내면 깰까봐. 다음날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 그럼 얘기해. 하고 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은 얘기해. 이게 뭔가 반응하기 어려운 얘기가 더 힘들거든요. 음. 근데 유치원 선생님 말투로 남친 혼낸다. 네. 그건 어떤 느낌이세요? 유치원 선생님? 네, 만약에 남친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본인을 혼낸다. 아,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아요? 차라리? 아, 그냥 너무 버럭 화내는 것보다? 네, 네. 버럭 화내는 것보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은이 이거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으악! 안 할 것 같아요. 아, 싫어요? 역해요? 네, 역해요. 토할 것 같아요? 먹은 거 올라올 것 같아요. 제육치원이라고 하시면 있고. 예, 합주기가 됩시다, 합. 으악! 웬일이야. 예. 오, 안 되겠어요. 아, 안 되겠어요. 성재형이 해서 역한 듯. 제가 보시면 있고. 새싹반 배성주 선생님. 오, 만약에 다른 사람 했으면 좀 다를까? 아, 그래요?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따라서? 그러니까 차은우 씨가. 이랬어요, 안 했어요? 했, 떠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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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몰이 왜 하냐고 갑자기 왜 그래 그래요 제가 너무 짱구네 원장님처럼 했네요 했어요 안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남친을 애 다루듯이 하는 유치원 선생님 여친 아웃 대상이다 아니다 아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아웃은 아닙니다 아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문자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 소개해 주실까요 떡집을 운영하는데요 소매로 팔 떡들을 진열해두면 꼭 떡을 콕콕 찔러보고 눌러보고 손자국 내고는 다른 떡을 사가는 손님들이 있어요 왜 찌르냐고 화낼 수도 없고 만직떡 사가라고 짜증낼 수도 없고 킹받습니다 아웃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아 이거 진짜 화나겠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떡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손으로 들고 먹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사가기도 좀 그렇고 콕콕 찔러본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거 진짜 거기다가 써놨겠죠 일단 일단 써놨겠죠 손가락으로 찔러놨고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써놨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컵 같은 거 잔 같은 거 전시해놓은 데나 이런데도 만지지 마세요로 써놔도 꼭 그러면 더 만지고 싶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손가락 분지르라고 하시면 되고 손가락 불어 아니면 좀 무섭게 경고문을 만지면 손가락 불어뜨림 팔리겠어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거 무서운데 건드리면 사야됨 그런 식으로 떡 같은 거는 진짜 아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시식용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해놨을 테니까 그런 거 좀 드셔보시고 판단해야지 맞아 왜 눌러봐요 맞아요 꼭 떡이라는 게 눌러봤을 때 쫀쫀하다고 맛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지 먹어봐야 아는 건데 근데 느낌이 좋긴 해요 아 그래요? 많이 찔렀어요? 아 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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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정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단답만 하는 팀원 너무 킹받아요 회의에 무단 불참하길래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했더니 아 네 단답하고요 회의 시간을 맘대로 바꾸고 공지하기에 그럼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맥없이 네 이러네요 길게 말하면 큰일 나나요? 답답한데 아웃 좀 시켜주세요 약간 MG 오피스 느낌 그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느낌 아 약간 아영이 같은 느낌이네요 아영이 느낌 네 네 네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이 가면 어느 정도 오는 어떤 분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쵸 분량 없이 방송에서도 더 힘들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쵸 분량 없이 그냥 하면은 네 어 이은씨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그냥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힘들죠 네 아영아 보고인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캐릭터일 뿐이니까 네 어허 요건 아웃이다? 아 어떻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웃시고 아 좀 아 뭐 이렇게 단답으로 말해요 길게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다니는 것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받아줄 것도 받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회의에 무단불참하면서 아 네 이거는 어머 태도뿐만 아니라 어머 어머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웃이죠 예 자 일단 저희가 토크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어 이 노래를 틀어야 돼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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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네요 시청각 자료와 함께 동물 좋은 것 같아요 동물 이렇게 틀어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약간 이번에는 호러 버전이어가지고 지은씨가 1편에서는 이제 청순 연기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렸는데 이번에 호러 연기를 해가지고 진짜 안 무서워요 진짜 귀염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염상이어가지고 그리고 웃상이고 막 웃상이고 귀엽고 입에다가 막 피를 바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채팅창에 선지예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양념치킨 먹은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 먹었던 게 귤이 아니네요라고 그리고 뮤비의 마지막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게 일갈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노래는 너무 좋거든요 귀여운 두더지 연기 잘 봤다고 하신 분이 있고 땅 파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1834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차가 있고요 친구는 차가 없는 뚜벅인데요 그래서 매번 제 차를 얻어 탑니다 근데 얻어 타는 주제에 너무 지적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나 태워줄 거지? 땡큐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 야 너 세차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세차하는 게 좋아 그리고 꼭 손세차해라 아 알았어 아 그리고 에어컨이 왜 이렇게 쎄? 자동차 내부 에어컨 온도가 18도? 야 차 에어컨은 22도에서 24도로 맞추는 게 좋다고 그래야 내부도 시원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아 알았다고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옆차랑 다 할 뻔했어 너무 가까이 붙지 좀 봐 옆에 안 봐? 다 다 보고 있어 네가 그냥 거기 그쪽에 있으니까 가깝게 느끼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까워 아!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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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밟아? 앞장은 브레이크 밟았잖아 아 놀랬잖아 나도 보고 있어 그리고 한참 남았는데요? 오바 좀 하지마 아! 왜왜왜 또? 벌레 벌레 앞에 있잖아 아 이건 창문 밖에 있는거잖아 놀래라 진짜 왜? 요철 지날땐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야지 아.. 아... 뭐 그런거 가지고 오바를 왜? 왜왜왜?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소녀시나 노래 나왔잖아 옆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운전하는데 방해되고 짜증납니다 막상 운전하라 그러면 저보다 훨씬 못할거면서 오버하고 소리지르는 이 친구 확 그냥 아웃시켜버릴까요? 아 정말 놀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조수석에서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 소리지르는거 운전자가 깜짝 놀래고 아 안되죠 그죠? 그거 하면 안되죠 맞아요 혹시 조금 이제 오오 섞는 느낌이 있더라도 오오 jestem 이렇게 해야지 오오오 mik IR! 그러면은 사고나죠 사고나죠 오히려 사고나죠 이래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좀 신경쓰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예 막히고 나는 그냥 차에서 대충 흔들리든 말든 그런 편이세요? 저 막히고 흔들리든 말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운전은 어차피 그냥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지? 가면 되죠. 사고만 안 나면 되지?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아 그럼 약간 기우뚱하고 이런 거 하면 짜증내고 그러지 않고? 네. 기우뚱은 운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매니저님이 운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뭐 이렇게 운전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네. 저는 차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매니저님 차에는. 아 예민하지 않구나. 네. 음 그쵸. 근데 이제 차 옆에 탔을 때 주소석에서 진짜 예민하고 막 거의 본인이 운전하는 것처럼 참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있어요? 네. 왜지? 있어요.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 많아요? 지금 운전 안 하시죠? 네. 네.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싸우죠? 저는 사실. 뭘.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운전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하거든요. 오. 제가 이제 가끔 제주도나 이런데 베텐 MT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제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뒤에 다 자요 그냥. 자도 돼요? 자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 차를 타면 안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잠이 그냥 솔솔 와요. 진짜예요? 네. 퍼스트 클래스 탄 느낌. 오 진짜요? 오 베텐 MT 재밌겠다. 네. 오세요. 네. 보조석에서 오바 떨면서 참견하는 친구. 이런 친구. 아웃 칠까요? 아웃. 아웃. 네. 그럴 거면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버스 타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베텐 MT 가는데 또 시간이 됐네요. 진짜요? 그러니까. MT 가고 싶다. 따라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판초킹 님이 보내셨습니다. 드라이기가 새로 생겨서 기존에 쓰던 걸 팔려고 중고 앱에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만났는데요. 음 이거 몇 년 쓰신 거예요? 사진보다 더 낡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저 3년 썼는데 겉만 이런 거고 성능은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잘 되는 거 맞아요? 네. 그 제가 좀 전까지 써봤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왔어요. 아 바람 쐬기가 얼마나 세요? 아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무지 세요. 머리 금방 마르고. 아 그럼 제 눈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지하철역 내려가면 콘셉트 있거든요. 바람 쐬기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뭐 예 그러시던가요. 아 이거 제가 생각했던 쐬기가 아닌데요. 좀 약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 살래요. 이렇게 이거 저거 따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고 싶은 운동화가 중고 앱에 떠서 보니 또 그분이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 또 만났습니다. 저기 그 운동화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신어봐도 되나요? 네 그러시던가요. 와 딱 맞네. 어 이거 딱 제가 찾던 스타일인데. 와 너무 예쁘네요. 음 그러네요. 예쁘네요. 아 이 운동화가 요 청바지 입으면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 마침 찾고 있었는데 잘됐다. 아 근데요. 다시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안 팔래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방금 전까지 판다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신으신 거 보니까 예뻐 보여서요. 그냥 제가 신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그 운동화 거래도 그분과 실패했습니다. 그분의 거래 점수를 엉망으로 주긴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같이 욕 좀 해주세요. 음. 이야. 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중고거래 빌런. 사례들 들어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갔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은 와 있는 사람의 어떤 수고를 따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중고거래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 있어요. 어. 직접 만나서? 만나서. 예전에. 오. 뭐 파셨어요? 안 입는... 아 안 쓰는 케이스를 받았다. 제가 선물 받았는데 기종이 달라가지고 케이스를 팔았던 것 같아요. 오. 그분이 뭐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때 뭘... 제가 인지도 아예 그냥 그럴 때예요. 완전... 아 일 많이 안 하실 때? 초반. 아 학생 때. 그렇구나. 아 이게 사실 그 중고거래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고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매너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음.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요즘 많이 하는 그 근처에서 하는 거 만나서 하는 거 그거는 딱 한 번 그 뭘 올려봤는데 전화가 와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언제 샀냐? 소리는 어떠냐? 그것 좀 뭐 볼 수 있냐? 뭐 뭐. 그래가지고 첫 경험인데 어 이거 너무 제가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 그냥 저 죄송한데 안 팔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라 하셔. 그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 그때부터 안 올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중고 같은 거는 보통 그냥 보내주는 거였으니까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직거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입금해주면 보내는 거니까 뭐 유니폼 같은 거 제가 이제 샀는데 안 입는 거 이런 거는 한 적이 있죠. 자 아무튼 채팅창에 두 번 만난 거면 이분들은 운명 아니냐? 운명이긴 하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같은 분을 두 번이나 만나요? 운명이네요. 그렇죠. 운명. 운명? 응? 운명인가. 운명인데. 운명인데. 드라마 같은 인연일 수도 있죠. 또 했는데 또 나타나시면. 또 나타났다. 저는 이제 진짜 어 뭐지? 이게 돼야 돼요. 자 이분 이제 복수할 방법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매너 없는 거래자. 네. 아웃? 아 당연히 아웃이죠 이분은. 아웃? 네. 다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문자 사연들 아웃시킬지 말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신영수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신영수님 거. 미용실을 운영하는데요. 손님이 계산을 계좌이체로 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4만 5천 원이 아닌 4천 5백 원을 넣어놨네요.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강력하게 아웃시켜주세요. 이야. 이거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4만 5천 원이 어떻게 4천 5백 원.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까먹어. 실수.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해야죠. 그렇죠. 실수로 잘못 입금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웃이 아니라 가서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금처럼 보내셨네. 10%만 보내셨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라는 게 요즘 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발레파킹도 계좌이체로 하고 계산도 계좌이체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띵동 이렇게 소리만 내게 하고 입금했어요 그러면 보통 확인을 꼼꼼하게 안 하니까 그러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어머. 악용하는 거죠. 그거 못 찾아내나? 그리고 4천 5백 원 이것도 여기요 하면 4, 5랑 뒤에 0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요.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님한테 잠깐만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요 이렇게 하고 가면 당하는 거죠. 이제 이 계기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계좌이체하고 나한테 계좌 입금 문자가 날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그 시간차에 도망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웃이죠? 아웃이죠. 아웃이죠. 김명훈님 거 소개해주세요. 나이 먹을수록 생일에 감흥이 없어져서 지인들이 제 생일을 까먹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있냐. 솔직히 속으로는 좀 기분 나쁘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이러는데 계속 듣다 보니 왜 이렇게 유난인가 싶어요.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이 친구가 킹맞습니다. 친구 아웃시켜도 될까요? 정말 그냥 제 걱정해주는 걸까요? 아니 그래도 걱정하는 친구인데 아웃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친구도 먹이는 것 같고 본인도 찐으로 내 생일 동정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긁는 거에 대한 긁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일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러면 섭섭해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섭섭해요. 많이 섭섭하다. 생일은 섭섭하죠. 그래도 생일 때 그냥 한 통이라도 한 통이 그냥 축하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생일은 사실 이게 뭔가 감흥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생일을 뭘 챙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남들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실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베텐 생일 때 와가지고 막 작가님이 그 편지 카드랑 그림 그려주시고 또 생일 파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 먹었었어요. 그렇죠. 베텐 특유의 그 생일 방식이 메인 작가의 어떤 그림 선물이라. 네. 그림 선물. 또 와인으로 이렇게 챙겨. 아. 미스키? 그렇죠. 또 챙겨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파리로 가기 다음 날이 또 생일이시길래 또 갔다 와서 챙기긴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베텐 식구들 잘 챙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F예요. 감사합니다. F! 예. 자. 유희관. 그 형 술집 하나 봐. 희간 오빠도. 맞아. 희간 오빠도 밥 사줬어. 저한테. 어. 술집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 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주류 판매점 같은 거. 진짜요? 네. 재밌지 않을까요? 헉. 골라주는 거죠 막. 왜냐면 와가지고 고르고 막 이런 거 힘들어할 때 딱 이거 오늘 이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잘 하세요? 잘할 것 같아요. 도전해주세요. 가게를 하면 안주가 없어질 것 같고. 하하. 자 그러면. 주류백화점. 제이님 거 소개해 주세요. 단톡방에서 선배가 끝까지 참고 유종의 의미를 거두자. 유종의 의미를 거두자. 하하하하. 왜 갑자기 의의를 하나 더 넣어. 어? 의의를 왜 어디. 어? 이거 못 읽겠어. 자 읽어주세요. 단톡방의 선배가 끝까지 참고 유종의 의미를 거두자라는데 정말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킹 봤다는 건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충격적으로 마침법 틀린 선배 지적하고 아웃시켜도 될까요? 유종의 어머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오타에 대한 사연이에요. 그렇죠? 네. 오타에 대한 사연인데. 오타에 대한 사연이라 지혜은 씨가 약간 지금 퍼벅거리건데. 잘못 읽었어. 유종의 의미를. 유종의 미. 의종의 하고 띠고 미라고 써야 되는데. 이 단톡방 선배님이 유종의 미 를 거두자라고 써놨어가지고. 유종의 미 를 거두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갑자기 유종의 미 를 하려고 하셔가지고. 진짜 상스러운 소리가 됐죠? 웃겨. 유종의 어머님이요? 라고. 어쨌든 오타 관련된 사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선배 지적해요. 만약에 이런 선배가 있으면 지적하고 고쳐주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저는. 아 진짜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보면은 위아래 없이. 그러면은. 답변으로 유종의 미. 이렇게 고쳐주시는 편이세요? 그 별표 있죠. 네. 와일드 카드 표시. 고거하고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찍 긋고 유종의 띠고 미. 진짜 그러세요? 네.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보통은 고맙다는 답변이 오니까. 아 그래요?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요. 지독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국어는 최악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첫 단계 F라고 하신 분이 있고. F. 음. 그래요. 웃기다. 그래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죠? 당할 수밖에. 네. 다음요. 네. 다음. 한 달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상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좋은데 일단 친구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당장 사귀면 마음이 쉽게 식을 수도 있다고요. 저도 오케이 하고 그 후로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을 콕 집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거 저 이용당한 거 맞죠? 소개팅 상대 아웃하고 싶어요. 아 마음 아파. 이거 어쩌고 그럴 수가 있어. 친구를 지내자. 진짜. 그럼 나 싫어. 소개팅한 상대가 마음이 갔는데. 갔는데. 마음이 간 것도 상대방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거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소개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이야. 그럼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 환승 센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해줘요? 알았어. 이러고 해줘요? 마음에 드는데. 소개는 해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다 했는데. 어떻게 될지. 물론 상대방은. 어쨌든 내가 예의 없었던 건 아니니까. 경우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은 이제 나한테는 마음이 없는 거라면 친구를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그렇지. 유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예은아 너 친구 중에 가히 예쁘더라. 라고 하신 분 있어요. 가히 좀 불러줘.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뭔가. 근데 예은씨는 소개 안 해줄 거예요? 해주긴 할 것 같아요. 해주긴 하고 마음을 접겠죠. 해주고? 마음을 접고? 그래서 저는 저를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면 저는 바로 포기해야 돼요. 근데. 바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 마음에 안 들어간다? 그럼 바로 포기돼요. 가히 아영 이렇게 소개.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그러면 연결 그냥 해주고 주선자로서 같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그러면 소개팅 했어요. 했는데 약간 뭔가 도와줘야 되는. SOS 요청까지 들어가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뭘 도와줘. 연결 싱크해준 것도 진짜 장난하나. 진짜 경우 없다. 경우 없으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그때는 폭발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가히가 뭐 좋아해? 이거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그래도 너 알고 있는 거 좀 알려줘. 진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너무 열받은 게 보이잖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분은 아웃이신 거죠? 아웃. 아웃.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배성재 10. 야노 아웃. 지혜은 씨와 생방송 함께 했고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전국의 유종맘을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 3442님. 예은님 요즘 틀면 나오던데 혹시 예고할 것도 없냐고. 예고할 거요? 네. 이번 주에 또 모르겠다. 이번 주에 또 모르겠다? 이번 주에 또 러닝맨도 나오고 심야게담도 나오니까 봐주세요. 그래요. 새로운 게 있으면 저희한테 또 많이 예고 좀 해 주시고. 0082님. 공포특집 언제 하나요? 공지가 곧 올라가니까 텐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킹 받는 주변 사람들 고발 사연 계속 접수하니까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끝인사 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인사. 네. 끝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이만 소동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